전쟁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. 저는 학교 친구인 김조원을 초대로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교회 분들은 다른 것보다 좋은 분들이고 다른 것보다 더 재미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.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과 같게 지내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.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전도사님이 그럼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. 그렇게 물어보시면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서 죄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지내지시고 돌아가셔서 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. 구원받는 것은 나는 죽고 내 몸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. 그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저는 죽은 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구원을 받은 후에 언제나 행복했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폴가분해졌습니다.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전보다는 자주 화내지 않고 항상 웃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좋은 길로 갈 때는 막으시고 좋은 길로 갈 때는 막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. 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싸움을 욕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. 갈라디아서 2-20절 3-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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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